이 게임은 리니지 IP를 활용하여 세계관을 공유하고,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. 게임의 주요 콘텐츠로는 텔더 사냥과 낚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플레이어는 여러 활동을 통해 자원을 수집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. 리니지 시리즈는 MM5의 비지탄드에서 큰 임기를 끌어온 게임으로, 스완이 오브모나크는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리니지의 세계관과 캐릭터들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 왔으며, 이 게임은 그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. 결론, NC소프티의 현대덕 재해석은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리니지의 주요 콘텐츠의 현상은 우리에게 사랑받아 Jesu 단장을 강력한 한 명이 만에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